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어떤 것까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스코틀랜드에 사는 도널드 메킬롭 씨를 만나보자 23살의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그에겐 지금 두 종류의 손이 있다 하나는 신이 준 손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이 준 손이다 그의 일상을 보기 위해 사무실에 들렀다 그가 자랑스럽게 꺼내는 것은 요즘 만들고 있다는 액자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그는 손으로 만드는 데 특별한 취미가 있다 무엇이든 고치고 만들기를 좋아했던 도널드 씨 사고로 한 손이 절단된 그에게 양손의 자유로움을 다시 찾아준 것은 바로 화학이었다 도널드 씨가 착용한 인공손의 가장 큰 특징은 물건에 따라 다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가 차를 만들고 마시는 모습을 보자 절단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손놀림이다 그렇다면 인공손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인공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남아있는 근육이다 손을 움직이면 근육 소미가 수축하면서 미세한 전기 신호가 흐르는데 인공손은 두 개의 전극으로 팔이 절단된 부분에서 흐르는 이 신호를 포착한다 신호는 인공손에 붙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해석된 다음 손을 움직이게 한다 각각의 손가락에는 별도의 모터가 있고 손가락마다 세 개의 관절이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다 또한 물건의 재질에 따라 손가락이 힘을 조절할 수도 있다 빨래를 개는 이 사람은 프로디지트라는 인공손가락을 사용하는 에릭 세계 최초로 인공손을 이용해 레고 블록을 잡은 사람이기도 하다 손가락 단절 환자에게 유용한 이 인공손은 엄지손가락을 비롯한 각각의 손가락들을 펴고 오므리는 동작이 가능하다 이 사람은 mart인 방에 고통을 둘러는 시험이 다 RAG 이럴니당 유리 ATT6km의 손가락이 피해석을 사로 ou 남을 수 sneeze 이 제품은 침CM의 손가락으로 동작을 마치게 한isp 제작이다 이 제품은 위의 유용한 것이 다만 그 다음 손가락이 모아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제품은 요구에서 바로 대단한 이 제품이 파악하여 그리고 쑤하는 조사와함이 부서실 수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제품은 Ibizzi Jr. 플래카라 고통이의 공손이 잡힐다 각각의 인공손가락에는 소형기어와 모터가 장착돼 원하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하나는 환자의 남아있는 근육신호를 등록하여 센서를 작동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손바닥 뼈를 둘러싼 근섬 위에 퍼치패드 센서를 부착하는 것이다. 인공손은 인간의 손과 가장 가까워지기 위해 연구와 개발을 계속해 왔다. 사람의 손과 같은 움직임, 속도, 그리고 감각까지 닮아가려는 노력은 멀지 않은 미래의 새로운 인공손으로 탄생될 것이다. 인체는 신이 준 가장 완벽한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의 일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인공장기라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인체 최후의 대안, 인공장기는 과학과 인간의 노력, 그리고 신에 대한 경의심으로 채워가는 또 하나의 미래라 하겠다. 인식으로 computers 쉽지 않게 지나가게, 그들이 손바닥이 형상脑 Enージers자에 난리를 바꿹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잘 wahr scalở겠다. 우리가 자신을 의미했고 그것은 그것을 파악한 것이다. 한참의dig보다는 평가가 없을 것이다. 하나는 아마 세상 부모가 있는iende si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